1.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며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3.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황소 발자국을 따르듯이 2.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며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듯이 3. 그가 나에게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짓밟아 빼앗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라지지 않는다. 4. 그가 나에게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짓밟아 빼앗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끝내 사라지게 된다. 5. 세상에서 원망은 원망으로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사랑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이 망고의 진리다. 6.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고. 여타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알기에 더 이상 다툼이 없다. 7. 아름다운 것만 보고 감각기관을 수호하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면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7. 연약한 나무 바람에 꺾이듯이. 8.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고 감각기관을 잘 수호하며 음식을 절제할 줄 알고 성실하게 정진하면 악마도 그를 흔들지 못한다. 8. 바위산이 바람에 끄떡없듯이. 9. 청정하지 못하면서 가사를 읽는 이 절제함과 진실함이 없으니 가사에 입을 자격이 없다. 10. 더러움을 버리고서 계행을 갖춘 이 절제함과 진실함이 있으니 가사에 입을 자격이 있다. 11. 거짓에서 진실을 생각하고 진실에서 거짓을 생각하면 그릇된 생각으로 살게 되고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12. 진실에서 진실을 생각하고 거짓에서 거짓을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으로 살게 되고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된다. 13. 지붕이 허술하면 비가 새듯 닦지 않는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14. 지붕이 튼튼하면 비가 새지 않듯 잘 닦여진 마음에 탐욕이 스미지 못한다. 15. 지금도 슬픈데 죽어서도 슬프다. 악을 행하면 어디서나 슬퍼하니 자신이 악한 업을 지었음을 보고 나쁜 곳에 빠져 더욱 괴로워한다. 16. 지금도 기쁜데 죽어서도 기쁘다. 선을 행하면 어디서나 기뻐하니 자신이 선한 업을 지었음을 보고 좋은 곳에 가서 더욱 흐뭇해한다. 17. 지금도 괴롭고 죽어서도 괴롭다. 악을 행하면 어디서나 괴로우니 자신이 악한 업을 지었음을 보고 비참한 곳에서 더욱 고통받는다. 18. 지금도 즐겁고 죽어서도 즐겁다. 선을 행하면 어디서나 즐거우니 자신이 선한 업을 지었음을 보고 좋은 곳에 가서 더욱 흐뭇해한다. 19. 수많은 경전을 말한다 해도 실천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남의 손 한 세는 목돈 같아서 수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20. 많은 경전을 말하지 못해도 가르침에 따라 실천한다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다 버려 올바로 알고 온전히 자유로우니 금생이나 내생에 집착하지 않으면 수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20. 깨어있음 영원의 길이고 당일함은 죽음의 길이니 깨어있는 이 죽지 않으며 당일함은 이 죽은 자이다. 20. 깨어있는 이치를 제대로 아는 지혜로운 이 당일하지 않으니 당일하지 않음을 흐뭇해하고 고귀한 경지에서 즐거워한다. 23. 참선 정진하며 인내하고 언제나 굳세게 노력하는 현명한 이들은 니르바나 위협는 난식을 경험한다. 24. 힘써 노력하여 알아차리고 맑고 사력있게 행동하면서 절제하며 여법하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이의 명성 높아진다. 25. 지혜로운 이는 깨어있으며 절제와 단련으로 노력하며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의지처를 만들어야 한다. 26.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당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음을 가장 귀한 보배로 간직한다. 27. 당일하지 말고 감각적 즐거움을 즐기지 말라. 깨어있으면서 정진하는 이는 실로 광대한 지복을 누린다. 28. 지혜로운 이는 깨어있음으로 방일함 모두 몰아내고서 지혜의 전당에 올라 고뇌 없이 고뇌하는 세상 바라본다. 29. 마치 정상에 오른 이가 산아래를 굽어보듯이. 29. 당일한 자 속에서 방일하지 않고 잠자는 자 가운데 깨어있는 이. 30. 이렇게 지혜로운 이는 나아간다. 30. 주마가 무리를 제치고 나아가듯. 30. 번개의 신인들아 깨어있기에 모든 신들의 제왕이 되었으니 30. 언제나 깨어있으면 찬양받고 깨어있지 못하면 기난받는다. 31. 당일함 속에서 위험을 보고 깨어있음을 즐기는 수행자. 31. 크고 작은 속박들은 없어진다.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32. 당일함 속에서 위험을 보고 깨어있음을 즐기는 수행자.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니. 이제 열반이 눈앞에 있구나. 33.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렵지만.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헐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바로잡대. 34. 물에서 잡혀나온 물고기가 마른 땅에 던져진 것처럼. 이 마음은 털떡이고 있다. 악마의 영토에서 벗어나려고. 35. 제어하기 어렵고 어디든지 내달리는. 이 마음을 단련하는 것 가장 훌륭하니. 잘 다스려진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36. 너무나 미묘하여 제대로 보기 어려운 마음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니. 잘 지켜지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37. 멀리까지 내달리며 홀로 움직이고. 마음의 동굴 속에 교묘히 숨어서. 형체도 없는 이 마음을 다스리면.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38. 마음이 불안하면 바른 가르침 알지 못하고. 신념이 흔들리면 원만한 지혜 이룰 수 없다. 39. 마음의 빈틈이 없으며. 마음의 동요가 없으며. 선악을 여인께 달은 이 그에게 두려움은 없다. 40. 이 몸 유리같이 깨지기 쉬우니. 마음을 요새같이 견고히 하고. 지혜의 무기로서 악마와 싸워. 성취한 것 지키되 집착을 말라. 41. 머지않아 의식 없이 버려진 채. 이 몸뚱이 땅 위에 누워 있겠지. 아. 쓸모없는 나무토막 같구나. 42. 원수가 원수를 대하거나 적이 적을 대하는 것보다 나쁘게 의도된 마음들이 우리를 더욱 해칠 수 있다. 43. 부모님이 베풀어주는 것. 친족들이 해주는 것보다 바르게 의도된 마음들이 우리를 더욱 이롭게 한다. 44. 이 세상과 죽은 자들의 세상과 천상계를 누가 정복할 것인가. 장인이 좋은 꽃을 찾아 화환을 만들 듯.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 누가 들고 갈까. 45. 이 세상과 죽은 자들의 세상과 천상계는 수행자입니다. 46. 이 세상과 천상계는 수행자가 정복하리라. 장인이 좋은 꽃을 찾아 화환을 만들 듯. 잘 설해진 가르침은 수행자가 가져가리. 46.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신기루 같아. 영원한 실체는 없음을 깨달은. 2. 악마 같은 욕망에 꽃 컸거버리고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가리. 47. 욕망에 꽃 따느라 마음 뺏기면 잠든 마을 격류가 휩쓸어가듯 어느 날의 죽음이 휩쓸어간다. 48. 욕망에 꽃 따느라 마음 뺏기면 감각적 쾌락 찾아 만족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제압당한다. 49. 꽃을 따는 꿀벌이 떠난 뒤에도 꽃의 빛깔 향기는 그대로이듯 거룩한 님 그렇게 세상 다닌다. 50. 남의 잘못 남이 하늘 살피지 말고 나의 잘못 내가 하늘 살펴야 한다. 51. 아름다운 저 꽃에는 향기가 없듯 제 아무리 말 잘해도 실천 없으면 그 사람의 말에 아무 이익이 없다. 52. 아름다운 저 꽃에서 향기가 나듯 말 잘하고 실천하며 잘 다듬으면 그 사람의 말참으로 이익이 있다. 53. 무성한 꽃 더미에서 꽃다발을 만들듯이 사람으로 세상 살면 선업을 지어야 한다. 54. 꽃향기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55. 전단향, 백단향과 따가라향, 제스민향도 그러하지만 진실된 이에 향기 바람을 거슬러 가니 진실된 이에 향기 온누리에 널리 퍼진다. 55. 전단향과 따가라향, 연꽃향과 바식향이 있지만 이런 향기 가운데서 최고향은 개행의 향이다. 56. 전단향과 따가라향, 꽃의 향기 멀리 퍼지지 못해도 덕을 갖춘 이에 향은 신들의 세계까지 널리 퍼진다. 57. 개행을 갖추고 깨어있으며 완전한 지혜로 자유로운 이, 그러한 수행자 가는 경로를 악마는 결단코 알 수가 없다. 58. 큰길 옆에 쓰레기들 흙탕물에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 59. 눈먼 중생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깨달으신 부처님 제자, 지혜의 빛 찬란하고 밝게 빛난다. 60.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길고, 피곤해 지친 이에게 길은 멀다. 바른 가르침 모르는 어리석은 자, 윤회의 고통 끝없이 아득하구나. 61. 나보다 낫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 이 세상 살면서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혼자서 이 길 걸어갈지니, 어리석은 사람과의 우정은 없다. 62. 내 자식, 내 재산 생각하며, 어리석은 이는 괴로워한다.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내 자식, 내 재산이랴. 63. 어리석은 이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를 이제 지혜로운 이가 되지만, 어리석은 이가 지혜롭다 여기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64. 어리석은 이는 평생을 지혜로운 분을 모셔도, 진리는 깨닫지 못한다. 65.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65. 총명한 사람은 잠깐만, 지혜로운 이 함께하면, 진리를 곧바로 깨친다. 혀가 국맛을 음미하듯, 66.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과 대적하듯 악행을 일삼다가, 새디슨 괴로움의 열매들을 거둔다. 67.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거나, 눈물 젖은 얼굴로 슬퍼하거나, 그런 결과 뒤따르는 일들은, 결코 잘하는 행동은 아니다. 68. 행동하고 난 뒤에도, 후회가 없고, 만족되고 보람되고 즐거워지는, 그런 결과 뒤따르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잘하는 행동이니라. 69. 악행이 무르익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이 꼴처럼 여기다. 악행이 비로소 여물게 되면, 어리석은 이 고통을 겪는다. 70. 어리석은 이가 고행을 한다며, 한 달 동안 풀임만 먹는다 해도, 진리를 깨달은 이에 비한다면, 정말 아주 조금의 가치도 없다. 71. 새로 쩐 우유가 바로 치주되지 않듯이, 악행의 결과는 즉각 드러나지 않는다. 72. 회색재로 덮여 보이지 않는 불씨처럼, 악행은 어리석은 그를 항상 따라다닌다. 72. 어리석은, 자의 지식은 그를 해안다. 기회를 없애고, 그의 머리를 쪼갠다. 73. 어리석은, 그는 명성을 바란다. 수행승 가운데서 앞서가기를, 머무르는 곳에서 높이 있기를. 74.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바란다. 74. 재가자나 출가자나 모두가 항상 자기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 하면 안 될 일들도 모두, 자신이 다 통제하려 애를 쓰는데, 어리석은 사람, 이런 생각하면서, 그의 욕심, 그의 암한 커져만 간다. 75. 하나는 이익을 얻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의 길이다. 수행자들은 부처님 제자되어, 대우받는 것을 즐기지 말고, 묵묵히 홀로 정진해야 한다. 76. 보배가 있는 곳을 알려주듯이, 허물을 보게 되면 경책하는 이익. 그런 현자와 가까이 해야 할지니,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다. 77. 충고하고 가르치며 거친 행동 경책하는 이익. 그 때문에 성인 아닌 사람에게 미움받는다. 그렇지만, 성인들에게 최고로 사랑받는다. 78. 나쁜 법과 가까이 하지 말고, 비열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선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최고의 사람들과 사귀어라. 79. 진리의 감노수 마시는 사람. 맑고, 고요하게 편히 잠잔다. 고귀한 분, 설하신 진리 속에, 현명한 사람 항상 기뻐한다. 80. 물대는 사람 물기를 다스리고, 활 만드는 사람 화살을 다루고, 집 짓는 사람 나무를 잘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 자신을 다스린다. 81. 단단한 바위 바람에 끄덕없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수행자는 비난이나 칭찬에 흔들림 없다. 82. 지혜로운 수행자는 진리를 들을수록 맑고 고요해진다. 호수가 깊을수록 맑고 고요하듯이. 83. 지혜로운 이는 어떠한 일에도 나아갈 뿐, 욕망 때문에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느니, 즐거움을 만나거나 괴로움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우쭈해야지도 좌절하지도 않는다. 84.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식도 재산도 권력도 바라지 않고, 부당한 수단의 성공은 원하지 않는, 그는 진정 고교라며 지혜롭구나. 85. 사람들 가운데 저 언덕에 이르는 자 드물고, 대부분 사람들 이 언덕을 그저 헤매고 있다. 86. 그러나 바르게 설해진, 진리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세계를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한다. 87. 어두운 성품, 완전히 벗어버린 지혜로운 이, 집을 떠나다니면서 밝은 성품 개발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즐긴다. 88. 감각적 욕망 내던진 그 자리에서, 지혜로운 이, 마음속 번뇌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 89. 깨달음의 가지마다 잘 닦인 마음,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을 즐기며, 번뇌를 부수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들은 지복의 미르바나 이른다. 90. 여정은 끝이 났고 슬픔도 없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님, 그분에게 고뇌는 전혀 없으리. 91. 깨어있는 님, 새속을 즐기지 않아, 늪지 버리고 떠나는 백조들처럼, 그분, 가정을 버리고 떠나간다네. 92. 사한 것 없어도 음식을 절제하는, 그분, 깨달은 님 찾기 어렵구나, 허공을 나는 새에 자취 없듯이. 93. 번뇌를 없애고 음식을 절제하는, 그분, 깨달은 님 찾기 어렵구나, 허공을 나는 새에 자취 없듯이. 94. 마부에 의해 잘 길들여진 말처럼, 모든 감각기관은 평온에 이르고, 아만도 없고 번뇌도 없는 님들, 천신들도 그분들을 부러워한다. 95. 돼지처럼 만물을 포용하며, 천궁의 기둥처럼 든든하며, 더러움 없는 호순물 같은, 그런 분에게 인회는 없다. 96. 완전히 깨달아서 자유로워진, 그러한 님의 마음 정멸을 얻어, 원어와 행위 또한 평온하구나. 90. 경솔하게 믿지 않고 무의를 알며, 숙박 끊고 할 일 없고, 바람도 버린, 그러한 님, 실로 정말 최상의 존재. 98. 마을과 숲, 계곡과 산, 어느 곳이든, 거룩한 분, 머무는 곳, 극락이 된다. 99. 깊은 숲 좋구나, 감각적, 쾌락 또는 찾지 않기에, 사람들 찾지 않는 그런 곳에서, 탐욕을 벌인 님들, 즐거워한다. 100. 쓸데없는 천 마디 말보다도, 들어서 평온한 한 마디 말이, 보다 더 유익하고, 의미 있다. 100. 쓸데없는 천 개의 시구보다, 들어서 평온한 한 구절씨가, 보다 더 유익하고, 의미 있다. 100. 쓸데없는 백 개의 시구보다, 들어서 평온한 진리 말씀이, 보다 더 유익하고, 의미 있다. 100. 전장에서 백만 대군 이길지라도, 단 한 명 자기 자신 정복한다면, 그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이다. 100. 자신을 다스리고 자제하는, 이, 그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이다. 100. 천신들과 건달바, 하나님과, 악마들까지, 그 누구라도, 그의 승리 패배로 바꿀 수 없다. 100. 때마다, 누군가 천만 번, 제사 지내는 것보다, 잠시라도, 한 분의 수행자에게 공양한다면, 100번의 제사보다, 그 한 번의 공양이 낫다. 107. 누가, 백 년 동안 숲에서, 불을 섬기는 것보다, 잠시라도, 한 분의 수행자에게 공양한다면, 100년의 제사보다, 그 한 번의 공양이 낫다. 108. 온갖 공덕 쌓기 위해, 일 년 내내 제사 지내고, 가진 재물 다 바치고, 온 세상에 공양하여도, 그것들 다 합쳐봐도, 4분의 1에 못 미치니, 바른 길 걷는 분께 예경하는 것이 더 낫다. 109. 공경이 습관에 배어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에게, 4가지 향상됨이 있으니, 수명과 용목, 체력과 행복이다. 107. 부도덕하게 백 년을 사는 것보다, 개개 지키며 참선하는 하루가 낫다. 107. 함부로 어리석게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참선하는 하루가 낫다. 111. 게을게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열심히 정진하는 하루가 낫다. 113. 생렬을 모른 채로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생하고 멸험을 깨달은 이에 하루가 낫다. 114. 죽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깨달은 이에 하루가 낫다. 115. 최상의 진리 모른 채로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최상의 진리 깨달은 이에 하루가 낫다. 9장 악행품 116. 선한 일은 미루지 말고, 악한 일은 멀리하라. 공덕짓기 게을리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된다. 107. 악행을 이미 지었더라도 악행을 반복하면 안 된다. 죄지의 생각을 말지니, 악행이 쌓이면 고통이 된다. 118. 선행을 하고 있더라도 선행은 더욱 반복해야 한다. 선한 의도는 도줄지니, 선행이 쌓이면 행복이 된다. 119. 악의 열매 잇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악의 열매 물을 익으면 악의 결과 그제야 겪을 테지만 119. 선의 열매 잇기 전에는 선한 자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선의 열매 물을 익으면 선의 결과 그제야 누리겠지만 112. 그럴 일은 없다며 악행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지니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모여 물항알이 가득 차듯 어리석은 사람 조금씩 모은 악으로 가득 찬다. 112. 그럴 일은 없다며 선행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지니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모여 물항알이 가득 차듯 지혜로운 사람 조금씩 모은 선으로 가득 찬다. 112. 사업체를 거느린 부유한 상인이 위험한 길 피한듯 살고자 한다면 맹독을 피하듯 악행을 피해야 한다. 112. 병균도 상처 없는 손은 해치지 못하듯 악행을 짓지 않는 이에게 불행은 없다. 115. 청정하고 허물없는 일을 해야면 바람 앞에 던져진 티끌 돌아오듯 악행의 과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115.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악행을 지은 사람 지옥에 태어나고 선행을 쌓은 사람 천상에 태어나며 번뇌가 소멸된 이 반열반에 이른다. 1027. 허공에도 산의 협곡에도 바다 한가운데도 악업으로부터 자유로울 곳 어디에도 없다. 1027. 허공에도 산의 협곡에도 바다 한가운데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곳 어디에도 없다. 1027.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한다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한다 다른 존재를 나처럼 여기고 괴롭히지도 죽이지도 말라 130.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한다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다 다른 존재를 나처럼 여기고 괴롭히지도 죽이지도 말라 131. 자신의 행복을 위한다고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치는 사람은 죽은 뒤에 행복하지 않다 132. 자신의 행복을 위한다고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치지 않는 2. 그는 죽은 뒤에 행복하다 133. 누구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받은 자가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거친 말은 실로 고통이 될 것이니 그대에게 보라와 고복할 것이다 134. 부서진 범종처럼 침묵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열반에 이른 것이니 그대에게 격정은 없다 135. 목동이 채찍으로 소들을 들판으로 내몰듯 늙음과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몰고 간다 136. 어리석은 사랑 악업을 지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랑 자신이 지은 업에 불길해 괴로워한다 137. 청정하고 평화로운 이들을 해치면 다음 열 가지 중 하나를 겪게 된다 138. 극심한 고통과 손실 신체적 상해와 질병, 정신 이상 139. 법적인 소송과 중상 모략 친족의 몰락과 가산의 탕진 140. 또한 집안의 화재 마지막으로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난다 141. 벌거벗거나 머리를 풀어 해치거나 진흙을 발라도 단식하거나 맨땅에 눕거나 먼지와 땀으로 덮어도 의심이 남은 수행자 고행만으로는 정화할 수 없다 142. 비록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평정을 행하고 고요하고 자제하면서 청정한 삶을 살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폭력을 여의면 그야말로 참된 바라문이며 수행자라 한다 143. 줌마에게 채찍질이 필요 없듯이 누가 부끄러움을 알아 자제할까? 누가 비난을 불러오지 않겠는가? 144. 채찍으로 길들여진 날센 말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굳게 정진하라 믿음과 대행과 덩진과 마음 집중과 진리에 대한 참고와 밝은 지혜와 덕행을 갖추고 알아차림이 굳건하면 그대들 급심한 괴로움을 극복하리라 145. 물대는 사람 물기를 바로잡고 활 만드는 장인 화살을 다루고 충련된 복수 나무를 곱게 하고 현명한 사람 자신을 다스린다 11장 무상풍 146. 아, 무엇이 그리 우습고 즐거운가?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들 지금 어둠에 둘러싸인 채 진정한 등불은 찾지 않을 것인가 147. 보라 단정하게 외모 꾸며도 상처투성이로 이루어진 육체 병이 들고 망상으로 가득하니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148. 낡은 이 몸뚱이 질병의 소굴이라 결국 쉽게 무너지고 만다 부패한 뭉텅이 부서져 파괴되면 결국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149. 가을에 버려진 호박같은 잿빛 해골들 그것들 보아라 거기 무슨 기쁨 있을까 150. 뼈로 세워서 올리고 피흙이 다칠된 도시 거기 늙음과 죽음과 자망과 위선이 있다 151. 화려하게 장식된 왕의 수레도 망가지듯 이 몸뚱이 역시도 결국에는 늙어가지만 참된 이의 진리가 결코 쇠퇴하지 않음은 참된 이가 참된 이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152. 배우지 않는 사람 험수처럼 늙어간다 그 몸은 살이 쪄도 지혜는 늘지 않는다 153. 집 짓는 자 찾으려 수많은 생을 윤회했으니 거듭하여 태어남은 참으로 괴로움이로구나 154. 집을 짓는 자여 태친네 그대는 드러났으니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척갈에 무너지고 대들보 갈라지니 조건 지어진 것들이 제거된 마음에 가래 모두 사라지고 열반을 이루었다 150. 젊어서 성정하지 않았고 재산도 보호지 못했으니 물고기 없는 연못에 사는 늙은 저 백모두로 미과처럼 죽으리 156. 젊어서 성정하지 않았고 재산도 보호지 못했으니 빗나간 화살처럼 누워서 지나간 과거를 한탄한다 12장 애심풍 157. 자신이 소중하다면 자신을 잘 보호하라 현명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시절 가운데 한 번은 깨어있어라 158. 자신을 먼저 바르게 확립하고 남에게 가르쳐야 괴롭지 않다 159. 남에게 가르치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니 다루기 어려운 자신을 잘 다루어야 진정한 반련이다 161.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이니 그 누가 지켜주리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161. 악은 자신에 의해 행해지고 자기 자신에 의해 생겨났고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금강석이 단단한 돌 부수듯 악은 어리석은 자를 망친다 162. 살아나무 휘감아 오르는 넝쿨처럼 몹시 나쁜 행위에 휘감긴 사람들은 적이 바라는 대로 자신을 파멸시킨다 163. 그릇대고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기는 쉬어도 바르고 자신에게 유익한 일은 행하기 정말 어렵다 164. 아라함과 성인과 여보판 분들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견해로 비방한다 쓰러지기 위해 익어가는 갈대 열매와 같이 165. 자신에 의해 악이 행해지고 자신에 의해 오염된다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아 자신에 의해 청정해진다 청정함과 더러움은 각자의 복 누가 누구를 정화한단 말인가 166. 남을 위한 일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가 할 일 소홀히 하지 말라 자신을 위한 일 완전히 알고서 해야 할 그 일에 정령해야 한다 13장 세속품 167. 저급한 것을 따르지 말고 방일하게 살지 말라 잘못된 견해에 따르지 말고 물질에 빠지지 말라 168. 자제하라 방일하지 말라 선행의 도리를 실천하라 진리의 수행자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169. 선행의 도리를 실천하라 악행의 원리를 행하지 말라 진리의 수행자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170.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런 사람 죽음의 사자도 찾지 못한다 171. 와서 보아라 임금의 화려한 마차와 같은 이 세상을 어리석은 사람 빠져들지만 현명한 이는 집착이 없다 172. 예전에 방일했더라도 나중에 방일하지 않으면 마치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춘다 173. 예전에 악을 행했더라도 나중에 선행으로 덮으면 마치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춘다 174. 어두운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보는 자는 드물다 그물을 벗어난 새처럼 하늘을 나는 자는 드물다 175. 백조가 태양을 향해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늘 위를 날 듯 현명한 이들은 악마의 군대를 정복하고 세간을 벗어난다 176.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말하는 자 다음 세상 포기한 사람처럼 온갖 악을 행한다 177. 인색한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칭찬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보시의 실천을 기뻐하며 그로 인해 다음 세상에서 안락을 얻는다 178. 지상의 유일한 왕권보다 천국에 태어나는 것보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보다 열반에 드는 것이 최고다 14. 불타품 179. 깨달은 부처님 승리는 빼앗지 못한다 누구도 그분의 경지에 닿을 수 없으니 부처님 깨달은 무한하고 자취 없으니 무엇으로 부처님을 미혹할 수 있을까 180. 부처님 유혹하는 집착 가래가 없고 부처님 깨달은 무한하고 자취 없으니 무엇으로 부처님을 유인할 수 있을까 181. 참선에 전념하는 현자로서 욕망을 여의고 고요함을 즐기며 원만히 깨달아 알아차림 확립하신 분 신들조차 부러워한다 182. 사람 몸은 받기 어렵고 유한한 삶 살기 어렵고 참된 진리 듣기 어렵고 부처님 출연함은 더욱 어렵다 183. 모든 악은 삼가고 온갖 선을 행하라 자신의 마음 스스로 말키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다 184. 인내와 관대함이 최고의 수행이며 열반이 최상이라 부처님 선하신다 남을 해하는 사람 출가자가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자 수행자가 아니다 185. 비방하거나 해치지 않고 계율에 따라 단속하고 음식의 양을 절제하고 고요하게 홀로 머물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186. 돈이 비처럼 쏟아져도 감각적 회락은 끝내 충족되지 않기에 지혜로운 이들은 욕망이 잠깐의 달콤함과 긴 고통임을 안다 187. 가래가 사라짐을 기뻐하는 부처님 제자들 안락한 천국에서도 즐거움 부하지 않는다 188. 보통 사람들 두려움을 느낄 때 기댈 곳 찾아서 산이나 숲, 공원이나 탑이 있는 명당으로 간다 189. 그러나 안전한 의지처는 아니다 사실 가장 좋은 의지처도 아니다 그런 곳을 의지처로 삶는다 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190.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의지처로 삼으면 완전한 지혜로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191.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초월 괴로움을 소멸하는 여덟 가지 바른 길 192. 이것이 바로 안온한 의지처이며 최상의 의지처이니 이 의지처에 귀해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다 193. 깨달은 분 만나기 어렵고 아무 곳에나 태어나지 않아 지혜로운 그분 태어난 집안은 행복하게 번영하리라 194. 아, 부처님 출연하시니 기쁘고 참된 진리 가르치시니 기쁘고 진실된 승과 화합하니 기쁘고 하나 되어 수행하니 행복하구나 195.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 모든 장애를 초월하고 고통 이겨낸 부처님과 제자들을 공양하는 이 196. 깨달음에 잃은 분들 위해 두려움이 없는 분들 위해 그런 분께 공양하는 공덕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말씀을 담아가세요 고통 이겨낸 부처님과